인생은 노래처럼 즐겁게 열린 성인가요 콘서트 진행 MC 여러분의 엔돌핀 이부영 행숙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후의 웃는 사람이 승자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? 네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그 말은 틀렸다고 합니다 최후의 웃는 사람이 아니라 자주 웃는 사람이 승자라고 합니다 자주 웃는 게 그만큼 좋은 일이라는 거겠죠? 그렇죠 그럼 열린 성인가요 콘서트도 여러분에게 음악을 통한 웃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빨리 시작해 볼까요? 제목만 들어도 웃음이 절로 난 노래입니다 김장수 씨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목이 돈다발입니다 돈 좋아하세요? 무진장 좋아하죠 돈 다 좋아하죠 꼭 필요하죠 자 들어볼게요 음악 주세요 모두 부자 되세요 동 Half 치료 돈다발이 떨어진다 온 세상이 돌고구나 나도 한 번 만져보고 나도 한 번 만져볐세 좋다 밤낮 없이 찾아봐도 그토록 안 보이더니 실생 없이 뛰다 보니 근대는 잡히구나 이제야 본도 없이 본내체 맡아보세 여기도 동 저기도 동 동 동 동 동 여기도 동 저기도 동 동 동 동 동 걱정 사라지네 오쑤 고소하 Gaddafi 떨어진다 온 세상이 돌기구나 나도 한번 만져보고 나도 한번 만져볼세 얼쑤! 밤낮없이 찾아봐도 그토록 안 보이더니 쉴 새 없이 뛰다 보니 끝내는 잡힌이구나 이제야 번도 없이 온 냄새 맡아보세 여기도 동 저기도 동 동 동 동 여기도 동 저기도 동 동 동 동 동 동 걱정 사라지네 동 걱정 사라지네 여러분 모두 모두 Anybody 한글자막 by 한효정